안녕하세요. 먹먹이 삼촌입니다. 저는 진도 털시기입니다. 오늘은 진도에 있는 고야축산에 지금 진돗개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브리더 분이시고요. 네,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저희 아버지가 브리더 분인데 이제 그 대를 이어서 그냥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게 몇 년째예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유년기부터 쭉 진돗개를 해왔고요. 늘 집에 진돗개가 있었고 늘 그냥 같이 일을 했고 아버지 일을 도와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째라고 말하기는 뭐 하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 일을 시작한 거는요. 아버지를 도와서 했지만 내가 그래도 책임지고 좀 중심을 많이 나한테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거는 아빠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고. 글쎄요. 저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 그럼 어릴 때도 그냥 나는 그냥. 네,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전람회장이나 쇼장이나 그런 게 가는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이제 워낙 이제 좋은 개를 발굴하시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장단점이나 형태변화 아니면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동물 쪽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딱히 이게 전문 쪽을 언제부터 했다라고 하기는 뭐 하는데. 어릴 때부터는 관심이 많아서 나는 진지했다. 그렇죠. 내가 좋아서 했다. 가장 제 진돗개의 정성기 시기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고등학교 때가 가장 제가 개를 보았을 때 자신감도 넘치고 어떻게 보면은 개에 대한 그게 확고했던 것 같아요. 제 진돗개의 이미지에 대한. 그런데 지금은 의외로 반대로 이게 횟수가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개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가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조금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많이 눈에 떴다라고나 할까. 아무튼 이게. 일단 그때보다는 성숙이 됐지만 그때가 더 나에 대한 이미지의 부각은 더 확실했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때가 내가 개를 보는 이렇게 시선이나 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확고함은 그때가 제일 정확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는 떨어지지만 조금 더 그래도 여러 측면에서 개를 보려는 성향이 좀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시야가 넓어졌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주관성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할까. 이게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 브리딩은. 그렇죠. 어릴 때는 집중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집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그냥. 그렇죠. 시야가 넓어졌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어릴 때는 그게 올인을 했어요. 올인은.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그 정도의 열정은 아니다. 네. 그때보다는 노력하는 시간은 적어도 더 잘할 수 있지만 시간으로 따지자면 집중도로 따지자면 그때만큼 밑에 있는 건 아니다. 열정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바뀌었냐면요. 요즘은 이제 진돗개도 이제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업화 됐다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이제 외국 견적을 많이 따라간다고 봐야 되나. 그러다 보니 그냥 이야기 하시면 돼요. 네. 네. 형태가 조금 크게 보면 많이 나눠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고유 가지고 있던 진돗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적계 워킹동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훈련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경주가 됐던 이렇게 뭐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기회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또 이제 그 쇼띠는 뭐 쇼독 이렇게 크게 형태가 많이 달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 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토종적인 스타일하고 쇼독하고 많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많이 갔는데 지금은 크게 보면 세분류로 많이 나뉜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보면은요. 그 이유는요?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진돗개도 이 자체적으로 이제 세퍼트나 뭐 그런 명견들을 많이 따라가니까 이제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개를 발굴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고 다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는 다시 무조건 저는 원형으로 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원형을... 근데 이제 원형을 가지고 예를 들면 훈련을 해보니까 원형의 형질보다는 예를 들어서 처음 접하는 사람이 진돗개를 잘 모르니까 요렇게 좀 닮은 놈이 좀 더 쉽더라. 예를 들면 경주도 안 하다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니까 좀 가지고 있는 개보다는 이런 쪽이 좀 더 쉽더라. 이런 게 있을 거에요 아마. 그게 당연한 거에요. 이게 다리 짧은 개가 다리 긴 개보다는 잘 달리기에 솔직히 많이 분리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만 결국은 원형으로 갈 거에요. 결국은 다시. 그렇죠. 처음 하니까 이숙지 않아서 개에 의존을 하지만 이게 많이 하다 보면 개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실력이 생겨서 그렇죠. 원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지거든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진돗개의 매력 중 하나가 그거에요. 알면 알수록 원형을 찾아가는 게 진돗개에요. 근데 원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선호하는 개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충분하고 그 개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걸 추구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에요. 그걸로도 충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 발생 견종이라서. 근데 아이라리 한 게 뭐냐면 자연 발생 견종이라고 하면서 다 내 것만 진짜래. 그게 진짜 아쉬워요. 좋은 거는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진돗개는 외국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외국견들하고 비교했을 때 순종의 역사가 되게 짧아요. 순종의 역사가. 예를 들면 진돗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록적으로. 기록적으로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존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통성을 논하기에도 자료는 부족하다고요. 내 눈으로 담았고 내가 봤던 개만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에요. 진도에서 진돗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보면은 개의 뭐 솔직히 말해서 견치약이나 뭐 형태나 뭐 구조나 그런 거는 몰라요. 그런데 좋은 개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개를 안 키웠다도 곤란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좋다는 개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개들이 그냥 눈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키우다 보면 어떤 놈이 순발력이 좋고 어떤 놈이 영리하고 이런 걸 알아요. 같이 사니까. 그래서 그게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에게는 역사가 짧다고 하는데 200년이 지났어요. 순종의 개가 생긴 지. 200년 동안 그 표준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역사가 우리 토종계가 오래된 거예요. 그 개가 오래된 거예요. 외국은 솔직히 저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많고. 시작의 역사는 똑같아요.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 먼저 시작하고 넓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단지 순종으로만 따졌을 때는 순종 사업을 한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진두개가 매력이 있냐. 그러면 진두개는 자연 발생 견종이에요. 순종으로 해보니까 이게 너무 단일화돼서 욕구를 못 챙겨요. 지금은. 옛날에는 욕구를 충족시켰는데 지금은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 발생 견종이 더 우리나라만의 추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훨씬 일찍 순종화를 시켰지만 지금 갈구하는 건 뭐냐면 원형. 그때의 원형을 찾는다고요. 그게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매니아들이 형성되는 거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번식을 하고 브리딩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제 중점을 두는 브리딩이 있거나 이런 거 나는 중점을 두고 번식을 한다. 아니면 브리딩 철학 같은 거. 저희는 특별하게 브리딩 철학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항상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장점 번식.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개에 대한 주관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 견사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서도 크게 보면은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뭐냐면 서로 선호도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개를 20마리를 키운다고 하면은 그 견사 20마리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봐요. 자기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야축산 하면 아 이렇게 생긴 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 여기 고야축산도 마음에 들고 선생님이 걔도 마음에 들고 이게 중간에 찍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도 한 마리 분양받고 선생님이 마음만에 메이팅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여자를 볼 때 결혼했어요? 아니요. 저도 중간인데 여자를 볼 때 뭐 단발머리가 좋다 긴머리가 좋다 하잖아요. 근데 이쁜 여자를 보면 누구나 좋아해요. 아, 개도 마찬가지죠? 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혀 관심 없는 견종도 그렇죠. 진짜 세계 최고의 개를 보잖아요. 빠져들어요. 거기에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만의 색깔이 강하다고 해도 우리 색깔을 벗어나도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개가 있으면은 무조건 영입을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건 똑같은 거예요. 방금 선생님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개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 지식이 없으면 다른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중심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중심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전문 지식이 있어야 자기 색깔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원형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은 도전이나 또 새로운 욕구도 강해지고요.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개혁을 접목시키면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끌었던 열정이 다시 또 일어나는 거죠. 불을 지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지금은 이제 좀 다양한 취미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나가다 개가 보면은 이제 당연히 눈이 가고 한 번 더 눈이 가고 그리고 어? 개가 괜찮네 하면은 그냥 차가 멈춰서 다시 가서 이제 봐지고 그래요. 지나가는 발발이 예사로 보이지 않죠. 그렇죠. 장점과 다점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외국 견종을 봐도 뭐 여기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 이 개는 형태적으로 좋네 나쁜 애는 구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자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의 개를 깊이 알면 다른 개도 깊이 알 수가 있어요. 네. 잠깐만 조금만 이제 이 형태에 대해서 이제 그 표현력이나 그런 걸 들어보면은 이해도도 빨라지고 어? 이런 개들은 이런 식으로 메이팅하면 상당히 좀 재밌겠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나의 색깔은 뭐예요? 금방 말한 것처럼 자기 색깔이 있어야 된다. 우리 개는 이런 색깔이 있다. 이런 거는 네. 저희 개는요. 제가 생각했던 밸런스에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개도를 좋아해요. 그런데 체형이 밸런스가 맞으면 혼자 놔두고 보면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개가 있으면 아! 자꾸나 느껴지도 혼자 있으면 시원하게 빠져서 작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걸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가 이제 작은 개를 선호하는데 작은 갠데 답답한 느낌이 있는 개도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생님 말처럼 작아도 밸런스가 맞으면 작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저는 딱 그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큰 애들 싫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1차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개도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번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장점 번식입니다. 이 수컷의 장점과 암컷의 장점이 굉장히 저희는 중요시 여기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개 대표하는 이 수컷 종견도 있고 암컷 모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견이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짝짓게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좋은 우리가 원하는 개가 나와야 되는데 총각의 얼굴이 빨개지네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딱 저희가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아무리 서로 대표견이고 챔피언이고 뭐건 그걸 다 떠나서 개는 그냥 개 자체적으로 서로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갤끼리 이렇게 그 그 유전력이 2세에 잘 전달되는 짝을 지어야지 둘 다 잘생겼다고 좋은 게 나오는 거 아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보면은 부모가 챔피언이면 새끼로 물론 엄청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우월하다 보니까 새끼로 당연히 무조건 챔피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챔피언이 보면은 전혀 부모견이 뭐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챔피언인 그 챔피언인 개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견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장점을 잘 전달하는 모견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내 장점이 아니라 남편의 장점, 종견의 장점을 100% 보내주는 또 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게 진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브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내 재산인 거죠. 그렇죠. 부모견의 장점을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 머릿속에는 유전자 지도가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 모견 같은 경우는 아 이 부견 쪽으로 따라가면 어떤 개하고 이렇게 교변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번식이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혈통은 그게 혈통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은 이 번식을 해도 이 새끼로 모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말처럼 7대 3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식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다고 이 씨앗의 논리를 많이 이렇게 그거를 이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무견은 밭이고 수컷은 이제 씨 같은 경우에요. 선생님 말처럼 그렇지 않다는 경우 그거 그거에요. 있긴 하지만. 밭이 안 좋아도 씨가 좋으면 우월하게 자랄 수 있고 근데 이 밭이 어떤 밭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밭이 중요해요. 수놈의 밭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시키는 게 아니고 100분 끌어낼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바깥 씨가 좋아도 뭔가 이제 뭐 외부 환경이나 뭐가 되어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에요. 그래서 진돗개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좋은 개하고 좋은 개하고 시켰으면 다섯 마리가 나가면 다 좋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놈이 나올 수도 있고 다 좋을 수도 있고 다 안 좋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장점 번식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서는 많이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이 번식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그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얘 번식하면 어떻게 나오더라 이미 머릿속에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에요. 우선 아버지는 어땠는지 삼촌 어땠는지 사돈의 팔충까지 다 아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개 하면 혈통 혈통 하는데요. 혈통은 무조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희는 혈통보다는 당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개를 좋아하고 개를 키우는데 혈통 안 좋은 개를 키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말 그대로 혈통은 베이스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혈통을 논할 필요가 없다 그거에요. 이 혈통이 있으면은 이 형질에 맞는 그 형질로 따라온 개야. 또 이 혈통이 있으면 그 형질에 맞는 이 혈통을 이어가면서 그 형질을 이어가야 되는 거지 혈통을 이어가는 건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내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내려온 혈통이기 때문에 그 단계는 벗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 형질을 이어가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만약에 번식을 한다면 원단부터 중요해요 사실은 원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일반인이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단보다 이건 원단은 이미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를 하면서 가장 하는 게 어 사장님 혈통이 어떻게 돼요? 뭐 혈통이 뭐 이게 굉장히 좋은 혈인가요? 물어보는데 뭐 당연히 혈통이 좋고 혈통이 좋으니까 개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아무리 농가에서 그냥 그 뭐냐 그냥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개를 우리가 눈에 띄는 개를 딱 발굴해서 알아보면은 이때 분명히 좋은 혈통이 다 깨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렇게 혈통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엄청나게 건강한 육체, 이쁜 구성, 건전한 정신을 가졌는데 혈통이 안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혈통은 그래서 기본으로 요즘 개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개를 추구하시는 분이 무조건 깔고 가기 때문에 혈통도 물론 백번, 천번이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혈통이 안 좋은 개는 없다고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입양을 할 때 뭐 이런 건 좀 이런 걸 좀 특히 고려해서 입양을 해야 된다든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진돗개 매니아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특히 이제 매니아 분들은 뭐 워낙 잘 알고 하니까는 근데 그 매니아라는 게 전문 매니아 말고 그냥 이제 처음 입양하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돗개를 분양을 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견사의 색깔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 견사의 색깔이 내가 키우고 싶은 진돗개하고 타당성이 맞냐 합리화됐냐 그러면은 그 견사에서 분양받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주위에서 아무리 이 견사가 좋다고 추천해도 내가 생각하는 진돗개 성향과는 뭐냐 하면 또 다른 견사를 찾아가지고 그 개에 대해서 여러 마리의 개들을 보고 나의 색깔과 맞는 개를 분양받는 거 그건 저는 그렇게 해야 실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일반인들이 진도로 온다 하면 진돗개 입양에 의해서 막연하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돗개 오면은 우리가 시범사업소를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관내에 진돗개는 지금 이제 솔직히 말해서 분양하는 곳은 굉장히 많고요. 50대 보셨겠지만 진돗개 분양한다는 간판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어요. 몇 개 정도 될까요? 대략 그냥 다 살려보지는 하지만 대략 뭐 분양하는 업체 쪽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농가 같은 데 포함하면은 셀 수 없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군에서 허가업이나 생산업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곳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판매업이나 이제 허가가 난 거거든요. 그럼 최소 그냥 진도로 오면 어디든 가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20곳 넘게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쭉 진도를 키워왔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사업소가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내가 맘에 드는 기회가 있으면은 몇백 군데 가서 다 볼 수는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왕이면은 반대에서 분양을 받아도 어쨌든 직접 오셨기 때문에 걔들 보고 마음에 드는 걔가 있으면 요즘은 뭐 솔직히 걔는 바로 한 번 분양받게 가든 몇십 년 키워야 되는 가족이잖아요. 네. 10년 이상 같이 해야 되는 반려견이니까 어쨌든 진돗개 수명이 10년 이상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내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아무 개나 그냥 분양받아서 가야겠다. 그게 아니고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검색하게 되면 노출도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개가 있으면은 어 사장님 이제 이런 개가 마음에 드는데 혹시 출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예약을 분양을 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예약 분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뭐냐면은 그래야 10년 이상 10년 20년 키워야 될 가족인데 뭐 한 5만원 더 비싸다고 해가지고 뭐 얘가 한 5만원 더 싸니까 얘를 집어가는 건 솔직히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아까운 게 뭐냐면 오늘 와서 오늘 입양해가는 그런 문화가 조금 사실은 낯설고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준비가정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려와서 내가 사야돼. 그렇지. 오늘 사야돼. 이게 가격도 내가 생각했던 가격도 맞고 진돗개라고 하니까 족보의 혈통도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냥 집어가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게 가장 크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시면 분양자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걸 추천해요.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선생님 말고는. 그래서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선생님 걔가 갑자기 오늘 데려갔는데 밥도 안 먹고 설사를 하고 뭘 하네요. 하는데 분양받은 사람이 저는 거기 잘 모르겠는데요. 해버리면은 나라도서는 이제 아 이거 잘못 받은 거 아니냐 그런 허탈감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그 반대가 있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 봤잖아요. 네. 미리 챙겨줘. 차 타기 전에는 음식을 안 먹어. 3시간 전에는 도착에서도 바로 먹이지 마세요. 물은 먹어도 되지만 밥은 3시간 이후에 먹여서 이런 등등을 챙겨주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먹여 막. 다음날 통화에 보면 오직 그냥 먹이는데 이상 없던데요. 이상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이상이 생겼으면 우리는 백에 하나 만에 하나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진짜 아팠어. 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 안 하고 다른데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참 돌아가는 게 안타까워요. 왜 불신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의지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도 그것도 이제 맞다고 하면 나보다 지식이 많고 그러면 괜찮죠. 그렇죠. 믿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 막상 데려가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분양할 수 있는 분양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실 때는 1차적으로 그 견사에 대한 색깔 그리고 이 견주 분양을 하시는 브리더 분이 걔에 대해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걔를 키울 때 궁금사항 의무사항이 있을 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을 알고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가족처럼 키우는데 전혀 크게 문제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애견생활도 상당히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커요. 그러니까 입양을 해서 웃을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참 아쉬워요. 뭐 어디에서 분양 받았는데 뭐 견주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몰랄라 해버리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어느정도 선생님께서 내가 강아지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한마디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기본적인 것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오고가 되면 나중에 걔를 키울 때 궁금사항이 있어서 어느정도 쉽게 해결할 건데 그냥 강아지 얼마에요? 그러면 그냥 이거 저렴합니다. 그래요. 그럼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데려가 버리는 경우가 그 한마디 차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브리딩을 하고 브리드를 할 때 입양을 보낼 때 저희가 인터뷰를 해요. 저희가 30분 이상 인터뷰를 합니다. 만나기 전에 이미 전화로 그래서 바로 캔슬을 놔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은 키울 사람이 아니다. 키우면 안 된다면 직접 이제 다시 마음에 들면 만나잖아요. 만나서도 30분 이상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해요. 이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드린다 안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1차적으로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온 거고 그렇지만 인터뷰 해보고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분양, 입양도 솔직히 분양이라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양은 마음으로 안 하는 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도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진짜 입양을 하고 분양을 해야 되는 건데 단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분양이라는 건 그래요. 자기 이제 저희가 아까 고야축산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저희가 솔직히 분양만 하고 먹으려고 마음 먹으면 이 엄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도라는 특별한 지역에 살고 어떻게 보면 진돗개 하면 저희 나라 국견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관심을 쏟으면 이 엄만 진돗개만 분양을 해도 충분히 제 생계에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게 뭐냐면 저희는 저희 상호를 1차적으로 걸고 해요. 고야축산이라는 상호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야축산에서 분양 받았어 그러면 주위에서 사장님이 됐건 누가 됐던가 그래도 거기 걔들은 어느정도 인정받는 걔들이고 이렇게 주위에서도 많이 키우더라. 그럼 나의 자존심이죠. 좋다라는 인식을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저희 집에서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물량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대량 번식 안 하는 이유가 그 이유도 커요. 왜 그러냐면 번식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처럼 내 가족이고 내 식구에요. 분양이 안되면 내가 다 끌어안아야 될 식구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으면 제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모견에 대한 상태로 고려해야 되고 아 이 모견하고 또 이렇게 잘 맞는 숙회가 아니면 다 넓게 보냈다가 또 잘 맞는 숙회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번식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생각하면 경험을 믿고 경험을 믿고 전문교사를 찾아줬으면 그렇죠. 그게 초보 입양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초보 입양자에게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되도록이면 뭐 이제 일반에서 분양 받는 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전문적으로 개를 키우는 곳에서 분양을 받고 지식이 많고 그리고 견사의 색깔이 확고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노출도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서 노출도가 많은 곳에서 분양을 받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노출도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그만큼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은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노출도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노출도가 많은 곳에서 해야 나중에 내가 걔를 키웠을 때 아무튼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게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유튜브는 제가 이제 둘 다 됐고요.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솔직히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할 거 없어서 심심해서 했는데 하면서 이제 진도에 대해서 조금 알리고 뭐 이제 여기 저희 집 보시면 나무들이 많아요. 그리고 개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진도에서 시골에서 뭐 개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나 뭐 이렇게 진도 시골만에 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조롱해 두면 뭐 이쁜 점이나 그런 거를 조금 이제 공유하고 싶어 가지고 진도가 요즘에 분재가 품이 좀 이런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진도가 나무가 인기가 좋아 가지고 또 지금 시작한 지는 몇 개월 됐죠? 유튜브요? 유튜브는 이제 두 달 됐습니다. 지금 구독자는 몇 명입니까? 구독자는 70명이요. 그러면 이왕 촬영하니까 여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내 채널 소개 채널명부터 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짧게 그러고 끝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유튜브에 저는 이제 진도 털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이 나오고요. 이제 조금 이름이 조금 창피하긴 한데요. 제 지인분들이 조금 요즘은 개성이 있어야 뜬다고 해 가지고 지어준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은 제가 이제 개를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직업적으로 진돗개 훈련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진돗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개의 행동교정 그리고 진돗개 훈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뭐 답변도 드릴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여러가지 공유 채널로 만든 거기 때문에 혹시 생각 있으시면 이렇게 많은 방문과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박수 치고 우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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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